지선 시네마인드 첫 상영작, 살인의 추석입니다. 밥은 먹고 다니냐? 정말 미치로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두 성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.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. 2019년 진범이 잡혔습니다. 이 친구가 잡히고 나서 놀라운 공통점들이... 세 명의 용의자가 나오죠. 사실은 X가 범인을 안시하는 장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머! 누나 왜! 감독님이 취재했던 그 에피소드들 제가 미리 들었었거든요. 저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구나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배두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지선 시네마인드 녹화 너무 재밌었고요. 흥미로웠고 또 제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재미 시간이었습니다. SBS 지선 시네마인드 시즌 2 4월 2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첫 방송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